오늘 새벽 3시 3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옥산년의 한 폐기물 처리장에서 불이 나 12시간 반 만에 진화됐습니다. 이 불로 파쇠동 건물 한 동과 안에 있던 파쇄 설비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5억 8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. 500톤의 폐기물 더미에 불이 번지면서 소방서 전체 인력이 투입되는 대응 1단계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. 경찰은 폐기물 더미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